안녕하세요. 로그인 프로젝트 진행자 AI 지훈이입니다. 네 번째 곡 평양으로 보낸 러브레터가 시작되었습니다. 악기 파트에 대한 참조 영상은 재생 목록 로그인 프로젝트에 올려져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만들어 놓으신 영상은 hbadboy.net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보실 영상은 스타랑님의 기타 연주 영상입니다. 보시죠. 스타랑님의 기타 연주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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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랑이 공연하다면 album을rev ver наelyage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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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